것 같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화면을 한번 만나보시죠. 한 분은 대통령까지 직접 참석하면서 진짜 병애롭게 전역을 했는데 한 분은 본인 마음대로 전역도 못하겠어요. 그런데 공간병 논란에 대해서 김규희 교수님. 보니까 이순진 전 의장이 공간병 대우에 대해서도 예전 다른 사령관들하고는 좀 다르게 대우를 했나 보더라고요. 공간병을 별 3개인 항작 사령관 할 때까지는 다 돌려보낸 것 같아요. 주로 가족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본인은 나는 입이 짧아서 그랬다고 겸손한 말을 했는데 아마 공간병보다는 전투병으로 있는 게 더 부대 전투력 발휘에 효과적이다가 판단을 해서 내려보낸 것 같고요. 합참의장이나 군사령관 할 때는 좀 숫자를 줄이고 자기가 없으면 다음 사람이라도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행사가 합참의장이나 이런 건 외부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만찬을 하고 돌아온다거나 그러면 들어올 때 꼭 뭐를 아까 사가지고 온대요. 피자를 사가지고 공간병 먹으라고. 그렇게도 하고 이제 또 자기가 부인이 어디 다녀올 때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이 어디? 그럴 때는 김치찌개 같은 걸 일주일간 끓여놓는다거나 해서 그렇게 먹을 수 있도록 공간병한테 많이 괴로움을 주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박찬주 대장하고는 비교가 되는 게 사실상 너무 극과 극인 사례인 거예요. 공간병에게 빨래도 시키고 전자발찌 얘기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이순진 대장이나 박찬주 대장이나 다 훌륭하고 용맹한 장군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품성과 리더십의 차이가 이런 극명한 차이를 가져오고. 리더십의 차이네요. 명예의 차이를 품성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과거에 우리의 가장 유명했던 장군들을 돌이켜 보면 이순진과 비슷한 우리의 뛰어난 장군 이순신이 있지 않습니까? 이순신과 함께 늘 나오는 장군이 누가 있습니까? 원균이 있습니다. 원균 이분도 정말로 그 시대에 뛰어난 명장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분의 리더십의 차이가 결국은 역사의 평가를 달리하지 않습니까? 이순신은 역시 병사들을 사랑했고 함께하는 모든 장병들을 가속과 같이 일사 아주 한마음이 돼서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전투에서도 한마음으로 할 수 있었고 이랬는데 실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있고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갑질 정신을 좀 가진 거죠. 이렇게 되면 병사들은 두려워는 하지만 존경하지 않는 거죠. 바로 그런 차이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 정정하고 싶은데 전자팔찌라는 용어는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전자팔찌는 아니고 이렇게 본인이 오히려 언제 달려갈지 항상 긴장해서 대기하니까 공관병 같은 경우에는 신호기를 휴대하고 있으면 자기가 가는 시간 안 시간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마침 전자팔찌라 그러니까 무슨 성폭행보에게 채워주는 그런 걸로 오도될 수 있거든요. 그런 신호가 좋은 거였으면 저희가 그렇게 표현을 안 하는데 박찬주 대장인 워낙 갑질을 했기 때문에 또 저희가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교수님 말씀은 끝나셨습니까? 왜냐하면 그런데 저희가 이순진 전 의장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본인이 이렇게 본인 스스로만 병사들을 챙기는 모습은 물론 좋은데 이렇게 되면 또 조직에서 오히려 왜 본인만 잘라서 이렇게 하나하나 하고 눈총을 예전에 안 받았나요? 그건 아니고요. 사실은 대부분의 장군들이나 간부들이 이순진 장군같이 근무합니다. 그리고 어쩌다 특별한 건 아까 우리 말씀 잘 하셨는데 개인 특성에 따라 좀 차이가 개인차가 조금 나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럴 것 같으면 지금 공관병이 우리 100여 명 되는데 왜 여기만 말이 나오겠습니까? 다 말이 나오죠. 그런데 대개는 다 이렇게 아들처럼 보내고 그래서 혹시 그런 일을 또 사채금지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도 다른 것이 그것을 부활을 감화시켰기 때문에 가서 말을 안 하는 거죠. 저도 대령 때 대장도 모시고 그럴 때 정말 군대 생활을 하고 싶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지만 다른 것들이 덜 감화시킨 게 있고 또 제가 그걸 감내해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또 과장하지도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준현 변호사 정리를 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직 두 장성들에 대한 비교는 저희가 계속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차이가 좀 나죠. 지금 나오고 있지만 전자 팔질 않고 신호기, 신호기고 요리병 자체를 복개시키고 또 직접 요리를 했던 이순신 전 의장하고 또 텃밭 관리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경계병사들한테 텃밭 관리 시킨 것도 있고 공간병 같은 경우는 다 보내고 한 명만 쓰던 합참 의장, 이순신 합참 의장. 그렇지만 그게 두 어떤 똑같은 별내게 포스터지만 좀 비교되는 부분은 있고 아마 이렇게 비교를 함으로써 앞으로 군의 문화라든지 어떤 공간병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뀌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동조하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미군 같은 경우는 미군 대장은 어떻게나 알아봤어요. 여기 주한미군 사령관을 보니까 공간병이 아예 없어요. 그리고 상사급 두 명이 공관장에서 사령관 오시면 필요하면 퇴근하더라고요. 술퇴근 개념으로. 그리고 미팔군 사령관이 별 셋인데 이분도 공간병이 없어요. 거기는 상사 한 명이 있고 우리 국방무원이 공간병 제도를 없앤다 그러는데 이제 군이 지금까지 늘 해오던 대로 관성에 의해서 하던 거 이것을 지금 확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바뀔 거 있으면 과감히 바뀔 수 있는 이것도 국방개혁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군 이미지가 참군인인 이순진 전 의장 때문에 좀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투병으로 있는 게 더 부대 전투력 발휘에 효과적이다가 판단을 해서 아마 내려보낸 것 같고요. 합참의장이나 군사령관 할 땐 좀 숫자를 줄이고 자기가 없애면 다음 사람에게도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행사가 합참의장이나 이런 건 외부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만찬을 하고 돌아온다거나 그러면 들어올 때 꼭 뭐를 아까 사가지고 온대요. 피자를 사가지고 공간병 먹으라고. 그렇게도 하고 이제 또 자기가 부인이 어디 다녀올 때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이 어디? 그럴 때는 김치찌개 같은 걸 일주일간 끓여놓는다거나 해서 그렇게 먹을 수 있도록 해고 공간병한테 많이 괴로움을 주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박찬주 대장하고는 비교가 되는 게 사실상 너무 극과 극인 사례인 거예요. 공간병에게 빨래도 시키고 전자발찌 얘기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이순진 대장이나 박찬주 대장이나 다 훌륭하고 용맹한 장군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품성과 리더십의 차이가 이런 극명한 차이를 가져오고. 리더십의 차이네요. 명예의 차이를 품성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과거에 우리의 가장 유명했던 장군들을 돌이켜해 보면 이순진과 비슷한 우리의 뛰어난 장군 이순신이 있지 않습니까? 이순신과 함께 늘 나오는 장군이 누가 있습니까? 웅균이 있습니다. 웅균 이분도 정말로 그 시대에 뛰어난 명장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분의 리더십의 차이가 결국은 역사의 평가를 달리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순신은 역시 병사들을 사랑했고 함께하는 모든 장병들을 가족과 같이 이렇게 일사 아주 한마음이 돼서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전투에서도 한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만 병사들을 챙기는 모습은 물론 좋은데 이렇게 되면 또 조직에서 오히려 왜 본인만 잘라서 이렇게 하나하나 놓고 눈총은 예전에 안 받았나요? 그건 아니고요. 사실은 대부분의 장군들이나 간부들이 이순진 장군같이 근무합니다. 그리고 어쩌다 특별한 거 아까 우리 저 말씀 잘 하셨는데 개인 특성에 따라 좀 차이가 개인차가 조금 나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럴 것 같으면 지금 공관병이 우리 100여 명 되는데 왜 여기만 말이 나오겠습니까? 다 말이 나오죠. 그런데 대개는 다 이렇게 아들처럼 보내고 그래서 혹시 그런 일을 또 사적인 일을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도 다른 곳이 그것을 부활을 감화시켰기 때문에 가서 말을 안 하는 거죠. 저도 대령 때 대장도 모시고 그럴 때 정말 군대 생활을 하고 싶지 않나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만 다른 것들이 덜 감화시킨 게 있고 또 제가 그걸 감내해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실제 이분 같은 경우에 좀 다른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있고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갑질 정신을 좀 가진 거죠. 이렇게 되면 병사들은 두려워는 하지만 존경하지 않는 거죠. 바로 그런 차이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 정정하고 싶은데 전자팔찌라는 용어는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전자팔찌는 아니고 이렇게 본인이 이제 오히려 언제 달려갈지 항상 긴장해서 대기하니까 공관병 같은 경우에는 신호기를 휴대하고 있으면 자기가 가는 시간 안 시간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마침 전자팔찌라 그러니까 무슨 성폭행본에게 채워주는 그런 걸로 오도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신호가 좋은 거였으면 저희가 그렇게 표현을 안 하는데 박찬주 대장인 워낙 갑질을 했기 때문에 또 저희가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교수님 말씀 끝나셨습니까? 네, 알고. 왜냐하면 그런데 저희가 이순진 전 의장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본인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화면을 한번 만나보시죠. 저는 아직 통보받은 거 없고요. 제가 전역지원서를 낸 것은 의혹만으로도 그것은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제가 전역 신청을 한 것이고 아직 저희 신변에 관한 것은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한 분은 대통령까지 직접 참석하면서 진짜 병여롭게 전역을 했는데 한 분은 본인 마음대로 전역도 못하겠어요. 그런데 공관병 논란에 대해서 김규희 교수님 보니까 이순진 전 의장이 공관병 대우에 대해서도 예전 다른 사령관들하고는 좀 다르게 대우를 했나 보더라고요. 공관병을 별 3개인 항작 사령관 할 때까지는 다 돌려보낸 것 같아요. 주로 가족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본인은 나는 입이 짧아서 그랬다고 겸손한 말을 했는데 아마 공관병보다는 말씀하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